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봉자락인데요 이렇게 비가오는 뒤로 버섯이 올라왔네요 자 한번 여기서 본 모습이구요 첫면으로 밑에서 본 모습이예요 여기에서 보게 됐네요 여기에서 보게 됐네요 손에가 한번 흔들었네요 자 한번 뒤집어 볼까요 모습이 별로 없네요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볼까요 여기 자기 자식 사이를 처리해 볼까요 알려줘 benefiting встреч 찬양 먹은거 수커비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독버섯 주의하셔야 되세요. 독버섯 주의하셔야 됩니다. 산에 가면 버섯 종류 많거든요. 독버섯 주의하세요. 꼭 식용으로 하시려면 전문가 확인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식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볼까요? 여기가 똑같은 버섯같은데요. 시존이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